레이스 안 지고 계속 지고 아니 개 웃기네 플랫 아니 폴처 레이스야 도와비 우리 11시 돌아가고 있어 이러면서 와 아 이 형 버터가 주 맵이에요 진짜로 나이스 마이밤 나만 내가 안 좋네 내가 별로네 이 정도면 진짜 잘 짠 거예요 진짜 오케이 맵 탈게요 오 오케이 왜 1세트 맵 뭔데 별로 안 좋은가 본데 좋다 와 존나 웃기네 진짜 이새끼 2인용 맵 뽑네 와 나 어이가 없네 형태한테 2인용은 좀 빡세네 어 존나 웃긴 놈이네 2인용 맵 뽑네 아니 아니야 버터가 기석이 형 주 맵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아 아니 형 주 맵이야 형 이길 수 있어 진짜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 시작 1인용 1인용 맵은 엄청 날리진 않아요 그리고 넥서스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옵저버 한 옵저버 뽑고 한 6드라 트리플 이 정도 하지 않나요? 옵드라일 땐 그렇지 네 근데 셔틀 찍고 한 8드라 트리플 해도 막 괜찮아요 아 그냥 3렉에 욕심을 안 내면 되겠네 그러면 네 생각보다 막 3렉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아 21렉이 그냥 1드라 사업 더블 네 그런거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23렉 2드라 더블 그런거 해도 괜찮거든요 시작 빌드를 그렇게 해야지 안 불리하다는 거네 네 3드라 더블만 안하면은 괜찮아요 3드라 더블만 안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갈만 해요 오오 근데 저도 태른전 좀 많이 못해서요 요즘에 저 진짜 다 지고 주성이나 영진이나 뭐 이렇게 해보니까 빌드가 그냥 보면은 엠베악 안짓고 나오면서 또 쬐버리니까 맞아요 그 둘이 지금 진짜 잘해가지고 저도 그들한테 옛날 저요 최근에도 슈에서 아주 아주 못쓸짓 당했거든요 팀을 패배로 이끌었거든요 아니 구이형 뭐야 정찰에 SCB 체력이 왜 20이야 쎄걸로 가지 처음에 견제당한 조건 크나봐 여기 벌써 불리해 보이냐 그니까요 아니 저거 SCB 근데 그냥 저거 잡히면은 봐봐요 봐봐요 체력 지금 15에요 아 이거는 잡히는 각인데 약간 아 그냥 빼 엠베 지으면 안돼 바로 살려야지 바로 살려야지 아니 이런 개굴리한거 아닌가 엠베 왜 짓는거야 엠베 이거 취소 가격이 더 아까운데 그니까요 저거 그냥 아니 피가 15였는데 왜 한거지 아 그 이상 왜그래 그냥 둘러 하나만 토티키로 너블하면 되는거잖아 네 조키부니시의 흐마법 나오면 몰라요 탐서풀? 유우하게 하는건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커맨든가 이거 커맨든가 이거 커맨든가 이거 커맨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뭐해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엠베 아니 이거 이거 그거 광고 광고 때문에 다 붙들어요 노래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2NN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요 어 아 개망했 개망했는데 끝난거 같은데 나는 이길수가 없어 코어로 움직였었어도 아니 이거 그냥 처음에 이거 투질 원프로브 이거 컨싸움만 나쁘지 않을 케이스는 밀어내고 커맨드 지을 수 있지 않나 그쵸 근데 지금 이거 때문에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거야 지금 이거 뭐 뒤늦게 FD하겠다는거야 툭팩? 가스 계속하는데 툭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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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팩인데요 형 툭팩 툭팩 아 툭팩 아 가만 앞마당 커맨드 보여주면 안되는데 아 오오 잠깐만 왼쪽에 어 아 아 아 SCB 또 아 아 SCB 또 잡혔네 아 근데 빠른 로보네 오히려 이거 드라 사업 안되고 해서 기회 있는거 아니야? 아 리버 나오기 전에 가면은 기회 있긴 한거 같은데요 리버가 리버 나올거 같은데 뭔가 현재 이렇게 하고 사업 찍은 다음에 원게이트 옵드라 트리플하고 4게이트 이런것도 하던데 이렇게 얻어 걸리면 좋을거 같은데 이렇게 얻어 걸리면 좋을거 같은데 이러면은 괜찮긴 하던데 이러면은 괜찮긴 하던데 이러면은 괜찮긴 하던데 SCB SCB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거 아니야?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거 아니야? 이러면은 병력 아니 근데 SCB 왜자꾸 이거 지금 세번째 서치잖아요 이러면은 우리 것만 계속 죽고 있어요 지금 아니 SCB 왜자꾸 왜자꾸 보내는거야 SCB 아 조기구이식 운영 안돼요 아니 뭐가 볼게 있다고 조기구이식 안된다고 아 이미 진거같애 나는 근데 느낌이 셔틀 찍혀있거든요 지금 가야돼 원탱크때 가야돼 근데 이게 두번째 팩에서 걸쳐지 아니 이러면은 안나오잖아 그게 두탱크가 안나오잖아 원탱크때 갈건가 어 이거 피도 따르면 안되 그냥 아 뒤에 마인박아놓고 이거 치면서 하겠다 아 아 리버 나왔다 이거 무조건 나오죠 이거 아 뒤에 마인업 된거 안나올수가 없는데 와 근데 원두라 또 가네 아 아 이러면 절로 빠지잖아 아 안팔잖아 어 리버 근데 아직 나오기 지금 가야돼 바로 가야돼 투드라가 이제 없는거긴 한데 어 리버 딱 안 떴는데 아직 안 떴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 시간 열겠다 어 트리플 먹었어 좋쓰 어 근데 이게 원탱크 아니 볼수있나 아 리버 나왔다 아 사냥아 아 나갔는데 펑크 뒤었대되는거 아닌가 아 마린 다죽겠다 이거 아 아 GG GG요 아니 트리플 막으며 먹으면서 막겠다 이거 그러게요 어 현재는 지금 보니까 얘는 테란 앞마당이 있는줄 알아요 아 말이 안돼 이거 트리플 뭐 야 리버 뭐야 셔틀을 왜 달린다 아 뭐야 얘는 지금 테란이 앞마당이 있는줄 알아요 아 진짜 플레이가 플레이가 뭔가 말이 안돼 오 근데 잠깐만 오우 오 오 오 게이터 없는데 오 오 오 잠깐만 오 리버 오 오 터졌다 방금 크래이가 전 Wake 아니 형제가 약간 자만 때린거 같은데 Dak 오 잠깐 마 오 오 튕긴거 같은데? 튕겨버런데 마인드 바뀌었잖아 그니깐요 어 뭐야 나이스 잠깐만 아직 끝내일때까지 나 아 잠깐만 아 근데 끝네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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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레이스인거 같은데? 레이스도 있더네? 레이스가 날라오 어 왔다 내 레이스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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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조개 조개구의식 레이스 벌써 왔어 잠깐만 나이스 조개구의식? 어? 조개구의식인가? 조개구의식? 이게 조개구의식인가? 조개구의식? 조개구의식? 가라? 이게 조개구의식인가? 그냥 강제로 잡아봐 강제로 조개구의식 가자 아아 탱크가 잡혔어 아 리버 터다오는데 아아 아 잡혔다 가임 많이 박아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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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형 뒤로 가야돼 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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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근데 모두 이거 따져놓은거 같은데 나는 아직 모를거 같은데? 아니 유닛이 왜 이렇게 잘 죽냐? 근데? 아니 유닛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형 아니 유닛이 왜 이렇게 아니 뭐해 레이스 아 잠깐만 아니 형 어 어 아니 또 어떻게 또 막았냐 아 에이씨 봐봐 아 아 나 왜 이렇게 진보 같냐 이거 게임 형들도 뒤에 두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탱크가 아 근데 피해 야무지게 주고 있긴 하네 아 레이스 아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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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핀링 왜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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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어 결국에는 렉을 못 갔잖아 이건 진거지 그래서 결국 인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보단 아, 이겼다. 난 지금 이긴거 같은데 이긴거 같은데 게이트가 원 게이트 원로버에서 계속 공지되고 있잖아 계속 피해보니까 여기서 아니 조기군식 게임은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어지럽다 이게 지금 막혀도 이제는 활성화됐을때 본진이 다 말라 맞네 너무 정리를 못했다 토스가 레이스 안시고 계속 찍었는데 아니 개웃기네 플레이 아니 뻘쳐 레이스야 조합이 아 근데 이거 확실하게 이길거면은 와 이거 그거 할려고 하네 레이스로 드라곤 잡고 리버 잡으려고 하네 이거 어 벌쳐 저 벌쳐야 다섯개 다 죽는건 좀 아까운데 기석이 형 아 이게 확실하게 이길거면은 넥이라도 하나 까야되는데 넥 못가면은 못가면은 솔직히 게임 애매해지잖아 이거 아 기석이 형 위험해 아 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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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털고 있긴 한데 오 여기 저기 오 나이스 빵 어? 왓 오 잠깐만 이게 조이고의식인가? 의리사다리 나오긴 했는데요 그 300개인데 병구재동기구 있거든요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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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못들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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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사다리 300개인데 병구재동기구 아 아 완뚜기 형님 나 100개 할게 떡 완뚜기 형님 그럼 나도 100개 할게 아 아 왜 왜 네 뭔데? 백백백이면은 그냥 백백백이구나 아니요 그 조기구이형 독식인데요 어? 어? 누가 왜그래? 아 아 키드님 그 바로 어 아 공루 물이 있는건데 물이 어디에 있는거 드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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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거 다 피는거 아니겠어 드랍시 오 오 오 오 오 아니 결국에 근데 막히면은 이거 이건데 애매해요 이게 게임이 우리 코스가 근데 앞서고 있잖아 코스 뭐 아준이다 이런것도 드랄 입어야 되는데 해크가 없긴 하네 코스가 우리 0-1업도 찍어놨고 팝폭비스니까 그냥 서신비티 지어서 음 음 이런게임도 근데 충분히 역전 뭔가 가능하지 그쵸 일단 장윤철 별 현재는 가능해 그니까 테란 업그레이드가 느린거는 사실이니까요 이게 음 근데 열한시 데커면 좋은거 같애 뭔가 어? 저거 괜찮은데요? 토스가 토스가 약간 생각 못하고 있을때 커맨드 완성이잖아 이거 그쵸 이러면 약간 토스 입장에서 말리니까 나중에 되게 괜찮은거 같긴 한데 본진으로 오는것만 어? 우리 어차피 본진장은 다 캤네 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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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래 납시비 왔어 어? 이걸 간다고? 기석아? 어 기석이 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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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냐 아냐 아 근데 골리아 사업했네 굴리아 사업하기 굴리아 사업하기 뭐야? 제발 제발 와 나이스 아니 시야가 시야가 너무 좋은데 테란 아니 얘 벌저 한마리 양쟁이처럼 돌려서 과잉 이게 박아놨어 오오 셔틀 셔틀 오 나이스 굴리구식 낙관없기 성공 아 이겼다 셔틀리버 잡았네 셔틀리버 잡으면 무조건 넷이 밀리잖아요 이거 이겼어요 이겼네 셔틀리버 또 있는데 네? 또 있어요? 그리고 토스 한마당 토스 한마당 랍시비 오오 아 랍시비 오 근데 살렸어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돼 오 근데 잠깐만 여기 뒤에 또 탱크도 있고 오 마인도 너무 좋았다 오 마인도 너무 좋았다 오 나이스 아 붙었다 아 우리 혈안씨 돌아가고 있어 이러면서 와 와 질린다 이게 조기구인식 아 이 형 버터가 줌앱이에요 진짜로 나이스 마인도 와 나이스 버터에서 다 이겼어 이게 이게 토스가 본진이 마르니까 팀은 길죽 기석 제동 병구대 여기 터넛 박히면 또 여기 깨기 힘드니까 첫째 현재 일상 병영입니다 여러분들 팀은 열팀입니다 아 이거 시야 조폭조합 연승 안 흥겼죠 형 저번에 졌어요 아 졌어요? 내가 애결해서 끊었을걸 내가 어 그랬나요? 한 번 진거 같애 그때 그때 저희 네명 같은 팀 아니였어? 그랬나요?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안나네 아 저희 같은 팀이였어요? 그때 똑같이 네명에서 90이었어 맞나 기억이 안나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진거 같은데 어 가장 최근에 응 근데 비석이는 나 반대편에서 다 이겼어 내가 가지고 와 이길 놈은 다 이겼구나 그니깐 상대팀으로 조폭이 있을 때 우리 쪽이 이겼었다네 어 이기기 힘든 조합인데 다 이겼네요 비석이가 스프롤 리그 승률이 좋아 그 팀 승률이 거의 다 이겨온 이기기 야 잘해 잘해 구이가 짭자한테 진거 아 맞아요 아아 퀸 아 근데 아 그때 나도 짭자 팀이었구나 아 그러네요 형 이겐 개어지럽겠다 이겐 근데 이거는 이건 현재가 트리플은 자만한거 아니야? 그쵸 게이비 먼저 들리고 있으면 솔직히 아 이거 같긴해 근데 저게 아 못봤는데 한거잖아 맞아요 저게 너무 늦게 오니까요 이게 오히려 오히려 본진에서 왔다고 생각을 못하는거죠 그니깐 아 그니까 웃긴게 테란 저거 병력을 보고 트리플을 지었어 네 당연히 앞마당 먹고 왔겠구나 해가지고 얘가 오히려 말린거죠 아 이거 못느끼는지 알겠다 생각보다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니까요 너무 늦게 오니까 아 개웃기네 알고보니까 본질플레이였어 이거는 내가 볼 때 답 나왔다 일주기만 이기면 이긴다 우리 아 아 진짜로 제일 어려운 과제인데요 형 리즈 아니야 7피드 7피드 좋잖아 1장임 오 재밌겠다 7피드 좋잖아 할만해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 집중해서 해볼게요 오 리버 또 나왔다 어 탱크 있는데 리버 나왔다 와 이거 투 와 투 투 리버 와 오 뭐야 투 리버 와 턴 터졌어 아 그냥 리버 말한거야 현재 팍치겠는 느낌 미쳤다 미쳤어 빛 약간 아 다행이다 와 저거 뭐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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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석이 형 너무 잘했다 형 많이 있을걸 좋았다 좋았다 고맙어 고맙 한글자막 by 한효정